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새로운 노인복지선도모델인 행복마중사업을 운영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마중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은 행복마중은 관계가 단절되거나 위축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상호돌봄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배움욕구를 충족시키는 골목학교와 재능기부로 어르신과 주민이 소통하는 마을지기, 마을돌봄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살이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망을 구축합니다. 군은 행복마중사업을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노인복지선도모델로 제시하고 어르신 인구 증가로 늘어난 돌봄수요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